주식 농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대창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오늘 상하가 나왔죠? 오늘 나왔던 이슈가 5월 20날 나왔던 이슈입니다. 구리 가격 상승세 지속에 급등했다는 제목이네요. 영국 런던 금속 거래소인 LME에 따르면 구리 가격은 톤당 1만 668달러로 22년 3월 최고가 1만 674달러에 근접했으며 뉴욕 상품 거래소인 코맥스에서 구리 7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정거래일 대비 3.48% 오른 파운드당 5.05달러의 거래를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에서 구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급이 제한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구리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연말 구리 가격 목표치를 1만 달러에서 1만 2천 달러로 상향 조정했으며 내년 평균 구리 가격 전망치는 1만 5천 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광산 공급 차질과 중국 재련소 감산 등에 힘입어 상승 랠리를 전개해온 구리 가격이 톤당 1만 달러를 돌파했고 구리 시장에 대한 장기 낙관론을 유지해 향후 12개월 가격 예상 범위는 9천에서 1만 2천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투기적 수요까지 겹치며 최근 가격이 급등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시장의 구리 선물 가격 하락을 예측한 트레이더러들이 구리를 대거 공매도 했다가 예상치 못하게 값이 오르자 이를 해소하기에 급히 구리를 매수하면서 가격을 더 밀어올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간 코맥스 가격의 프리미엄 상황을 이용한 거래소 간 차익거래 포지션을 보유했던 트레이딩 회사들의 쇼포지션 커버로 인한 가격 급등으로 추정되어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동사와 함께 서원, 이구산업, 구길신동, PJ메탈, 황금ST 등의 비철금속주와 LS에코에너지, KBI메탈, LS효송중공업, 재룡전기 등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도 동반 상승 중이다. 자 이제 동사는 쉽게 말하면 구리 관련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리는 크게 보면 두가지로 상황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보냐면 일단 첫번째는 미국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은 계속 전력 인프라를 계속 깔고 있는 상태잖아요. 다들 우리 주신공업일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뭐 하루에 한두 번 얘기한게 아니니까 거의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했잖아요. 계속 미국에는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계속 향후를 기대하면서 전력 인프라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구축 관련된 종목 그리고 전선 관련된 종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선은 뭐로 만듭니까? 자 구리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리의 수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첫번째 미국이고요. 이거는 우리 주식농부님들 제가 이제 거의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많이 설명드리기 때문에 제 방송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제 또 그 소리하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두번째 이슈는 뭐냐면 중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전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디플레이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스테이크플레이션입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올라오기 때문에 스테이크플레이션이고 전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디플레이션 상태가 바로 중국이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것도 저도 한 한 달 정도 됐나요?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국의 경기가 서서히 바닥을 치고 기지개를 키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MI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구매관리자 주사를 하게 됐습니다. 회사에 보면 제조업에 보면은 구매 담당 중역들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구매팀의 임원급 이상 구매팀의 임원급 이상의 중역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자 지금 경기 어떤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최근에 두 달 연속으로 기준치인 50을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 밑에는 경기가 조금 안 좋다라고 향후에 전망이 된 상태이고 50 이상이 되면은 향후에 경기가 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인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개월 연속으로 PMI 지표가 중국에서 2개월 연속 50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서는 슬슬 일어서고 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전세계에서 가장 보편이 많이 되었는 데가 바로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우리나라 주유소 숫자만큼 그렇게 전기차 충전소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유소 같은 경우는 몇 킬로? 한 10킬로? 5킬로 이내마다 계속 주유소가 있잖아요. 시내에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것만큼 그 숫자만큼 중국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기에 대해서 계속 민감하죠. 그렇다 보니까 전기 관련된 이 구리 관련된 것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예민하다. 그런데 중국 경기가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도 호재로 작용되고 있다는 걸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또 다른 거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 뭐가 있냐면 미국의 금리 인하 관련된 모멘텀도 있습니다. 금리가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와 같이 연동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미국 기준금리라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미국 달러화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밸류에이션. 우리를 일반적으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러 인덱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의 달러화를 기준으로 전세계 6개 나라하고 미국의 달러 가치를 비교 분석한 게 바로 달러 인덱스잖아요.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달러 가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릴 때가 고점쯤으로 같이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내린 시점에 달러 인덱스가 같이 떨어지는데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이 바로 미국 달러화이고 그 다음에 가치 연동이 되는 게 바로 어떤 순간 금이라든지 금, 은, 구리, 니켈 이런 원자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재 시장이 같이 미국 달러화 인덱스는 달러화 같이 연동이 되는데 달러 인덱스는 뭐하고 또 연동이 되냐? 미국의 금리이나 시점과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위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나오면서 2,08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동사 현재 구원에서 저항대 같은 경우는 1차 저항대는 2,100원, 2차 저항대 2,200원, 3차 저항대는 2,500원 되겠습니다. 2,5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원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원에서 지지대는 1차 지지대 1,900원, 2차 지지대 1,700원, 3차 지지대 1,500원, 4차 지지대 1,400원과 1,250원 구원에 따른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원에서 매물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늘 강하게 돌팔했죠? 1,700원부터 1,550원 구원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오늘 좀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 터졌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눌리목원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매물대 지지받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78만 6천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기간 한 달 동안 20만 6천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계속 팔고 있습니다. 현재 투신이 계속 팔다가 최근에는 관망, 사모펀드도 팔다가 현재는 관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개인이 거의 뭐 샀다, 팔았다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도 현재는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공간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율을 보시겠습니다. 신용비율은 1.57% 좋습니다. 3%까지는 3%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말씀드렸죠? 동사의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는 이유는 바로 책임경영확인 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최대 주주 서원이 32.7%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30% 이상이면 책임경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서원 최대 주주가 32.7%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경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 1조 4천억 원대에서 작년 1조 3천억 원대가 약간 감소됐고 영업인은 91억에서 93억 적자 전환 됐고요. 단기 수익도 37억 흑자에서 250억 원대 적자 전환 됐습니다. 작년 분기 실적 보시겠습니다. 1분기부터 영업인 기준으로 35억 흑자였다가 2, 3, 4분기는 영업이 적자 전환 되었네요. 부채별 같은 경우는 203%, 유보율은 4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는 작년에 단기 수익이 적자 전환 되면서 마이너스 전환 됐고요. BPS는 2,536원이 되겠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2,500원 기준 현재 벨레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500원이면 현재 주가 2,080원입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PBR로 0.7배대, 0.8배대 구간이 되겠습니다. 적정 벨레이션은 PBR 1배에서 2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배 이상은 고평가, 1배 미만은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동사위치는 PBR 1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오늘 주가가 급등했지만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2,500원이 되면 PBR 1배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BPS가 2,536원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쭉쭉 올려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황동공, 그쪽에서 85% 그리고 나머지 기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는 구리 쪽에 관련된 여러가지 사고가 있거나 물론 방산 쪽에서도 물러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구리 관련된 제품을 만든 기업이라는 것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아 작년이 아니죠. 마지막 BW로 행사했던 것이 2010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2024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마지막 BW로 했던 것이 2010년도이기 때문에 올해가 2024년도니까 14년동안 유상증자 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함이 연결된 회사로는 동계 관련된 회사 그리고 탭, 벨브, 철강 관련된 그리고 비철금속 판매업을 하는 자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창 오늘 좋은가 2,080원입니다. 수급조는 개인이 핸드라구인데 현재 사타파라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단기순이익 영업이익이 적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모멘텀으로는 구리가격 상세가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거죠? 중국 경기가 현재는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미국의 전력 인프라 확대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서 세 번째는 뭐라 하겠죠?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도 A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금리 인하가 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원자재 시장이니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질 겁니다. 왜? 미국 달러와 그 다음에 같이 연동이 되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추세자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76.2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고요. 수급 조사는 93.0이기 때문에 과열관 이미 도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현재는 추경 매수를 하신 것보다는 눌림목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2200원, 2차는 25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1700원, 2차는 1500원이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창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보다는 추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